어 궁금하다 저렇게 왜 이렇게 떨어요 아니 거리 진짜 떨려요 진짜 자 그럼 붐씨 도전하겠습니다 절대 웃음 안주고 갑니다 붕괴 감으신거 붕씨 절대 웃음 안주고 실력으로 갑니다 실력으로 갑니다 요 자세가 그 볼링에서 제일 어렵다는 개구리졌었거든요 붕씨 볼링에서 두번째로 어렵다는 인어장법 인어장법 저희팀은 오전 2시와 오후 2시의 만남을 저희가 성사시켰습니다 수박군이나 재범군이 할께요 누가 공인가요? 둘 중에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굉장히 꽃미남이고 아이돌인데 몸짱이에요 둘 다 몸짱 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배 한번 보여주세요 초콜릿볶은 유명하던데 수롱씨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도 나가 우리도 나가 우리도 나가 자 만팀 핀 놔주세요 만팀 우리 2AM의 친구의 고백 친구의 고백 자기 파트를 춤을 추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기 파트를 수랑아 춤을 추면서 불러 시작 사랑해주고 싶다 사랑해주고 싶다 사랑해상 사랑해주고 싶다 영청 노래할 때도 게임할 때도 이걸 쓰고 해요 아이 괜찮나요? 괜찮나요? 유재연 씨 준비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준 씨가 뵙겠습니다 헐링 컬링과 비슷한 경기예요 컬링 아 지금 누나가 왼쪽으로 쏠려 있네 허리가 털어졌다 그러니까 저희 팀은 이번에는 저희 히든카드죠 박희순씨가 공이 되시고 제가 한번 믿겠습니다 아 다시 박희순씨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러면 또 이번에 어떤 획기적인 배워를 할지 막 저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시뮬레이션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 공이 계속 갑니다 가서 일단 요걸 하나 쓰러뜨리고 다음 건 스페어로 처리할게요 자 갑니다 일단 박희순씨 예 지난주에 공 다섯번 하셨잖아요 예 그래도 이번주에 출연 안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마에 혼납당했어요 자 박희순씨 가면 되나요? 네 가도 됩니다 자 멀리 숙이시고요 갑니다 파이팅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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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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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큰 성공 야 다큰 성공 야 다큰 성공 자 아홉 개 핀 처리하겠습니다 에이 또 우리 거 따라하는 거예요 다큰 성공 아아 다큰 성공 아아아 저거 저기 기념 떨어지면 안돼 강인아! 강인아! 강인아 강인아! 현진 씨 같은 경우도 좀 말이 앞서는 편이에요 얘도 아 제가요 남자들의 스테미네 잠시만요 아니 저희 젓가락 좀 바꿔주세요 왜요? 아 이거 너무해요 진짜 젓가락이 사람이 이제 손에 맞게 나와야지 병만이 형 팔길이랑 비슷한데 이거 어디야 이거 진짜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젓가락을 좀 짧고 가벼운 걸로 저희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죠 또 야야야 내가 총고 두 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희가 잘 될 거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해보자 했지 그냥 해보자 했지 이렇게 성형을 맺을 수가 어딨어요 잘해봅시다 이거죠 황혜웅 씨부터 갑니다 황혜웅 씨 간다 멀리 봐야 돼요 이거 못하시면 잘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잘린다 또 잘린다 우와 3 점프계의 세 역사를 쓰실 겁니다 네 2인 수렁굔 와 와 여긴 수렁 씨가 이제는 내가 봐야 봐 어디까지입니까 예 А itar 노래 Books 우리 투팸의 재범씨가 점프는 이런 것이다 보이시겠습니까? 재범! 너무 어쩌면 되네 10초가 안 돼요? 잠깐, 잠깐 틀어주세요 저요? 말은 내가 자리 잡았는지 내게 말해줘 동서남북 찌찌폰 게임은 타이틀을 걸고 하죠 뭘 걸고 하시겠습니까? 두당삼만 두당삼만은 좀 더 두당삼만은 좀 더 자, 그럼 이렇게 하죠 딱밥내기 어때요? 딱밥내기 좋죠 딱밥골 딱밥골 좋습니다 자, 그럼 어느 팀부터 먼저 공격하시겠어요? 그러면 저쪽 팀부터 보겠습니다 찌찌찌폼! 찌찌찌찌폼! 자, 이번에는 당둥이 공격하겠습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트랙터 비키니? 그렇죠, 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격하겠습니다 동서남북 동서남북 찌찌찌찌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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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e아아아 질찌찌찌찌폼!